와우! 너무 많이 참고있어요 정신이 왔어요 이제 취소하고 있어야 할까요? 아주 편하게 하얀거에 그냥 하얀거에 우산국도가 있어요 쨔쫔 오늘의 저녁은 오늘의 저녁은 잠시만 기다려. 아빠 오면 멀리자. 저때다 prosecutors 이리 오세요. 누가 이쁜 거 따내자 누가 이쁜거 맞지? 잘 익었어? 응 안 보는 거 같은데? 잘 찍고 있네 아 미안해 지금 머리를 때려 미안해 성우가 잘 안 따라 야 빨간 거 따라하니까 성우는 성우는 안 익은 거는 그냥 따지마 빨가지 않은 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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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 때문에 안 빨라나 봐 아 여긴 하얗지만 여긴 빨갛잖아 주관은 저 통에 넣어주자 얘는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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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우는 그만 빨라 maximum 하지만 이때 빨라 벌라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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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個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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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다행히 왔어요 엄마 뭐하고 싶어 나 노래 타자 노래 타자 일로 와봐 오 다시 나 눈 감길래 안 시원하다 안 시원해 안 시원해? 엄마가 무거워서 여기까지 온거야 올라가자 소은이 혼자 탈 수 있을까? 올라갑니다 미주야? 미주야? 미주야 썰매차러 가자 썰매차고 또 올까? 어? 계속 싫어 왜? 욕심쟁이네 그래도 줘 봐 소은이가 소은이 줘 봐 괜찮아 싫어 안주니까 더 싫어 다 가봐 내가 다 가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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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은이 파이 찾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이름 써주세요 파이 가겠다 이름이 여깄네 여기 어딨어? 내꺼 엄마야 소은이꺼 여깄다 여기고 가면 돼? 여기 앉으세요 여기서 먹어도 돼요? 네 반을 봐봐 엄마나 반을 봐봐 반을 봐봐 반을 봐봐 아 나 마스크 빼고 먹어야지 맞아 김이상국이야 고기 있나 없나 해야 돼 알았어 엄마 먹어봐 먹어서 왔니? 있어? 있어? 있어 없어? 응 있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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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모르겠는데 그것만 먹고 모르겠어 더 먹어봐 엄마 주... 엄마 주... 엄마 주... 엄마 주... 너희가 좋아하는 쿠키지 뭐 파이가 아니지 응 응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맛이야? 이거 달고나 이미 맛이 없고 화가 맛이야 먹어봐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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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 주는 소리가 쿵 하고나요 그 소리는 잼 주는 소리야 여기에 잼이 44도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쿵 하고 주는 거니까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보세요 잼 주는 소리 하나 둘 셋 끝 천천히 크로 Plains 우من 크로 우그나 포옹